안녕하세요 최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알리에서 쇼핑을 해볼거에요. 평소에 해외구매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하셨다면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먼저 오른쪽 귀에 설정을 배송지를 한국, 언어도 한국어, 통화를 USD, 달러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저는 이전에 가진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에 쓰던 드릴을 바꾸고 싶어서 드릴부터 찾아볼게요. 검색하면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따로 알아본 제품이 없어서 하나씩 보면서 골라볼게요. 저는 알리에서 구매할 때 세가지를 보고 골라요. 첫번째는 가격. 쓸 수 있는 예산 안에서 너무 비싸거나 싸지 않은 제품이고 두번째는 이 판매자 평가가 95% 이상인 제품으로 세번째는 고객 후기를 확인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 후기가 많은 제품이 좋더라구요. 오늘은 10만원 정도 쓸 생각이고 흑진기도 구매할 생각이라 너무 비싼 드릴은 제외하고 찾아봤어요. 음 요 제품은 한국인 리뷰가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디자인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보류해둘게요. 이거는 다른 유튜버분이 리뷰한 걸 봤어요. 가격대가 있지만 제품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리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은 평이네요. 하지만 오늘 예산으로 무리랍니다. 내일 비트도 한번 찾아볼게요. 매번 기본 비트만 써서 다른 것도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비트도 따로 알아본게 없어서 뭘 사야될지 모르겠더라구요. 요 제품은 리뷰가 꽤 많네요. 자세하지는 않지만 배송이 빠른 편이고 무난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둘게요. 이제 흑진기도 한번 골라볼게요. 판매자 평가랑 리뷰 확인 전체적으로 평이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무난할 것 같아요. 소리가 살짝 큰 것 같지만 원래 흡진기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고르도록 할게요. 음...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드릴이랑 흡진기랑 같이 있는 제품이네요. 드릴이랑 흡진기를 합쳐서 28,000원 정도 하는 거니까 가성비가 진짜 괜찮죠? 한국에서는 이 가격에 드릴 하나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이즈는 좀 작은 것 같지만 요 제품도 저렴하니까 하나 담아볼게요. 마찬가지로 배송지는 중국으로 선택해주시고 아래쪽에서 배송 예정일 확인해주시고 카트에 담아둘게요. 알리엔 이렇게 예쁜 지르콘 파츠들도 많은데 종류가 다양하진 하지만 막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요 정도 가격대면 한국에서 구매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쁘기 때문에 일단 담아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댕글 파츠들이 너무 예쁜 게 많더라고요. 약간 한국에서 흔하게 못 보는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아서 또 훅해서 열심히 담아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젤 중에 이렇게 질감이 특이한 젤이 있어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 제품도 하나 담아볼게요. 그리고 컬러 젤 세트를 하나 싸고 싶었는데 보니까 이런 통젤이 꽤 저렴하더라고요. 처음에 하나씩 담을까 생각했는데 세트로 있는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나 담아볼게요. 이렇게 36가지 컬러가 있는데 리뷰를 보니까 발색도 괜찮은 것 같아서 요 제품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알리에서는 꼭 사야하는 폴리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국에서 구매하면 정말 비싸거든요.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제품 중에 괜찮은 게 있어서 그 제품 30ml짜리로 구매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누드핑크 컬러, 투명 컬러를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붓이랑 세트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구매해보니까 붓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세트로 사는 것보단 낱개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 장바구니로 와서 주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 많이 담아뒀습니다. 물론 이거를 다 구매하진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살 수 있겠죠? 구매 버튼을 눌러줄게요. 원하는 제품이 잘 들어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 후에 주소를 입력할게요. 주소랑 이름은 전부 영문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복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우편번호와 위치도 잘 선택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검색하셔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면 신규 발급이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적었다면 저장을 해주시고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면 끝입니다. 결제하실 때는 카카오뱅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카드 오류가 떴어요. 근데 문제는 돈은 나갔는데 구매가 안됐다고 뜨는 거예요. 구매를 확인하실 때는 내주문에서 결제나 배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결제가 안됐다고 떠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빠르게 연락이 와서 결제 지연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빨리 여러분이랑 알리하우랄나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